판넬로 한번 드려볼게요. 판넬. 판넬. 뭐가 또 많다. 에잉? 초등학교 입학. 만만치 않은 분이네. 현재는 어쨌든 서울대 의과대학원의 예비 연구 인턴. 그죠? 이미? 이미 지금 인턴이야. 서울대 인턴이고. 아니 2001년생이면 아직 미성년자 아니에요? 2001년이면 몇 살이야? 여덟 살. 여덟 살. 근데요. 2017년에 2월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 가기를 결심하고 8월에 바로 검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2분은 이제 중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바로 그냥 서울대 가면 되는데 나 시간 없다. 고등학교 과정을 패스한 거야. 어리다 어려. 자,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에뛰시다. 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학대학원 예비 연구원으로 있는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대로, 코스대로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3년 해서 서울대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의대 예과 2년 예과 2년 그리고 본과 4년 그걸 하고 그리고 이제 임상의로 가실 분들은 병원을 가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하고 그 동시에 이제 대학원 과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우리 민영씨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다 건너뛴 거예요? 네,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의대 학사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의사 면허는 나오지 않고 이제 의과학자로서 의과학자로 네. 자,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살 때 이미 프로그래밍 C 언어를 마스터했고요. 13살 때 FX 마진걸에 눈을 뜨며 난 지금 뭔지도 모르겠는데 눈을 13살 때 저기 떴네요. 그리고 모의투자로 최대 300%까지 수익을 냈습니다. 14살 때 미적분 마스터했고요. 15살 때 인공위성과 로켓을 연구하며 편미분 방정식까지 마스터. 중학교 졸업 6개월 만에 고등졸업 검정고시 패스했고요. 같은 해 11월 서울대 의학연구소 최연소 연구원으로 발탁이 됐고요. 독학으로 기타, 피아노, 드럼까지 마스터.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역대급 뇌생남 5뇌생남 이민영 군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너무 천재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네. 저희가 역대 소개했던 분들 중에 거의 탑3 안에 들었거든요. 월티급이야. 그렇죠? 음악도 기타, 드럼, 피아노. 기타, 드럼, 피아노. 그리고 베이스, 기타. 미술도 해요? 네, 그림부림을 좋아해요. 이거는... 그림도 그린데... 레오나로 다빈치야, 진짜로. 지금 가능성과 나이를 봤을 때... 아이큐레이션. 맨사로 해봐. 맨사잖아. 그럼 156 이상? 네, 156 이상으로만. 집은 혹시 4호선인가요? 아... 색깔 때문에. 이제 서울대병원 가는 길이 이제 4호선. 저는 이제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농담을 던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색깔 때문에 이제 한번 던진 건데 진지하게 받았어요. 아니, 근데 일단은 저런 과정을 처음 봤어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소에 최연소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전형이 안 맞잖아요, 이게. 네, 맞아요. 사실 학력이나 어떤 자격인 요건을 봐도 다 미달이 되는데 근데 이제 평소 의학 분야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서울대 의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딱 하다가 연구소에서 모집을 한다고, 연구원들을 모집한다고 공고가 뜬 거예요. 그 의대 안에 있는 그 부속 연구소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날 이제 밤을 쉬어서 이력서를 막 썼죠. 그리고 딱 보냈는데 일주일 뒤에 박사님한테 혹시 면접 보러 올 수 있냐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다가 이제 부학장님이 좋게 보셨나 봐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오퍼를 받았습니다. 면접 때 양자역학 얘기를 했대요. 발표할 때 PPT를 준비해 갔었는데 그 중에다가 몇 개 PPT를 양자역학을 넣었었어요. 그 이유가 그 전에 FX 마진 차트를 분석을 할 때 많은 변수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이 차트가 수학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하다가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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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이제 양자역학까지 가게 됐는데 아 이게 조금 새로운 뷰포인트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걸로 어필을 하기 위해서 PPT를 넣었던 거거든요. 마침 또 거기 물리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오 되게 흥미롭게 들었겠다. 그래서 또 좋게 보았습니다. 양자역학은 영어로 뭐예요? 퀀텀 메카닉스요. 퀀텀 메카닉스요? 이거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무슨 얘기 하신 겁니까? 뭐 FX가 뭐.. FX요? 저는 크리스탈 좋아합니다. 대단하죠. 아니 뭐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FX 마진거래 그게 환거래? 네 맞아요. 환율. 환율을 가지고 모의투자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그래프를 분석을 해서 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모의투자를 했더니 300%의 수익을 보셨다. 그런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양자역학이 그 모델에 약간 접목을 시켰었나 봐요. 제가 아는 양자역학은 이렇게 히어로 중에 이렇게 늘어면 조그매지는 애가 있는데 오 개미 개미 앤트맨? 네. 양자의 세계에 갇히고 막 그러거든요. 전 그만큼 잘 몰라요. 정말 이렇게 도움이 안 될 줄 알아요. 얼마나 재미있게 만난 거예요. 자 정말 뭐 너무나 어려운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뭐 질문하기 쉽지가 않은데 중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FX 마진거래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이 굳이 관심 없는 책이나 아니면 몰랐던 분야들의 책들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 책이나 집어서 보는 거를 좋아했어요. 근데 막 200만 원으로 1억 굴리기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책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200만 원으로 1억 굴리기? 네. 저는 첫 챕터를 보고 이제 HTS 프로그램을 딱 설치를 해 놓고 나서 덮었어요. 오. 그리고 엄마랑 같이 저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나이라서 엄마랑 같이 이제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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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을 해서 매수 주문 매도 주문 먼저 찾아서 그거부터 해봤던 거죠. 효과만 보고 응. 그래서 차트를 볼 줄 몰라서 효과들이 움직이는 시세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 숫자들을 그냥 그래프로 이렇게 옆에서 화이트보드를 보면서 그렸는데 근데? 일정한 패턴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 그래서 했더니 수익이 많이는 안 나도 계속 계속 나는 거예요. 일정해요? 패턴이 약간? 일정하다고 느낀 네. 그렇죠. 수가 일키는 패턴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다 하겠다. 경제학자들은 다 주식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럴 줄 알고 왜 이렇게 쉽지 했는데 계속 흔히 깡통을 샀다고 하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차트만 보고 그대로 이제 분석한 대로만 들어가면 괜찮게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심리적인 요인이 분명 작용을 하거든요. 아무리 모의투자라고 해도 숫자 올리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욕심을 잠깐 부렸다가 하면 부렸다고 하면 바로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주식은 마인드 컨트롤러예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아니 모의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적분까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차트만 보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보조지표를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그걸 알고리즘화하기 시작했는데 알고리즘화를 하면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통역도 불러줘요. 진짜 통역이 필요해 나는.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한국말인데 진짜 하나도 못 알아라. 네. 이 그래프 FX와 이 그래프 GX와 그다음에 이거를 미분해서 이 미분 개수들이 어떻게 따라갈 때 이 모양을 간단하게 말하는 거 맞아요? 통역. 네. 어쨌든 이제 포괄적인 어쨌든을 많이 하네요. 어쨌든 네. 컴퓨터가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개념에서는 도형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도형이 들어가게 되면 미분 적분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걸 컴퓨터가 알아듣게 수치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 알고리즘 자체의 개념이 크게 어렵진 않아도 얘가 컴퓨터가 알아듣게끔 하려면 미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미적분을 공부를 한 게 몇 학년 때예요? 중학교 한 3학년 때 그렇게 일찍 접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응용하기 바빴죠. 모의만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우 한 500이라도 넣어볼 걸 뭐 이러면서 살짝 위험하다고 느끼셨는지 아 위험하다고 그러세요? 야 이쪽으로 빠지겠구나. 어 좀 자만심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이러셨나 봐요. 그래서 조금 쉬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 초등학교 때 그럼 맨날 1등만 했어요? 어 아니요 저 초등학교 2학년 전까지는 아마 사람들이 부진하러 알았을 수도 있어요. 왜요? 학교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한 번도 필기하거나 네 필기하거나 응부해서 시험 보는 적도 없고 네 맞아요. 왜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는 아니고 제가 그때 막 산으로 뛰어다니고 제가 살던 곳이 지방이고 하다 보니까 어디였는데? 충국 충주예요. 충주 네. 그래서 학교만 끝났다 하면은 저는 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이제 막 애들을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을 막 몰고 산으로도 뛰어다니면서 광석 같은 것도 채집해 보고 곤충도 채집해 보고 진짜? 네. 계속 이런 아니였다 보니까 학교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되게 자유롭게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미 천재성을 안 해보셨나 보다. 어떤 그런 지적인 영특함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건 언제쯤이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나왔어요. 아하 알았어. 공부를 필기도 안 하고 시험 공부도 안 했는데 이미 알고 있는 수업을 듣고 따로 필기하거나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재미있게 잘 참여했던 것 같아요. 모든 과목을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기는 들었어요? 네. 열심히 들었어요. 듣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건 이미 아는 내용이야 내지는 저건 틀렸어 이렇게 생각된 적이 있어요? 궁금한 게 엄청 많고 계속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C 언어를 마스터했다는 건 저쪽에 또 꽂힌 거예요? 프로그래밍에? 이제 집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치원 때도 보통 애들이 앞에 나와서 그 어린이 게임 같은 거를 막 애들끼리 서로 틀어놓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조차 클릭하는 것조차 할 줄 몰라서 컴퓨터가 없으니까 네. 그랬다가 되게 친한 형이 한 명 한 살 많은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은 지역에서도 되게 이름 날리는 수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형이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했고 그 형 또 어머니가 프로그래밍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형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컴퓨터실 앞자리에 이렇게 한 다섯 자리 여섯 자리 정도 이렇게 앉아서 같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재밌어요? 네. 그때는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사기 캐릭터 아니에요? 그러게요. 집에 컴퓨터도 없고 마우스를 어떻게 조작하는지도 몰랐는데 형이 그냥 하길래 대충 들어봤더니 재밌길래 했더니 마스터가 됐어요. 몰입이 좋은 건가? 응. 집중력이 좋은 건가? 피로를 잘 느끼는 것 같아요. 피로? 피로. 피로는 내가 많이 느껴요. 피로. 피로는 이쪽에 있는데 피로는 내가. 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왜 이분이 왜 이렇게 지는 식으로 똑똑해 보이고 그러냐면 본인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그냥 알아가면서 어? 이게 필요하겠다 하고 바로 그거를 터득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는 대부분이 다 교실 밖에서 얻은 짓들이잖아요. 거의 맞아요. 근데 한국은 교육 방식이 그거를 책으로만 네. 권하지도 않으니까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런 거를 찾아다니는 것도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천재하면은 이제 머릿속으로 몇 자리 암산하고 한 번 보는 거 다 안해요. 안 잊어버리고. 네. 안 잊어버리고 이런 거 흔히 상상대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진을 찍으면 다 되고 그다음에 계산 같은 것도 계산기 몇 번 두드리면 다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오히려 이 데이터들을 봤을 때 혹은 이 숫자들을 봤을 때 여기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야 되냐 또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를 했으니까 저는 그 필요에 맞게 패터닝을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능숙하게 하지만 또 계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발전시킬 필요가 없죠. 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머릿속에서 스스로 하고 네. 만약에 이제 계산하거나 외워야 되는 게 필요로 되는 시대였다면 그쪽을 또 개발시켰겠지만 네. 필요 없으니까. 네. 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인 거야. 하파고의 컴퓨터가 숫자 바이러스에 걸렸다.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서는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한다. 물음표에 들어갈 패스워드는 무엇일까. 하파고. 이런 거야. 진짜 너무한다. 매트리스네. 솔직히 다들 머릿속으로 원주일 그리고 있어. 깜짝이야. 뭐해요. 원주일 그리고 있어. 깜짝이야. 뭐해요. 3이랑 1이랑 4가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러니까. 1 2 2 3 이거 배꼬리 남뱅이 도는 거야. 운명. 몇 칸이야. 계속 그렇게. 5개. 5개. 가망없지. 당연히. 1,4,7,2,5,8 넘으면 되네. 5개. 5개. 2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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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5개. 올려보는 데 의미가 있나? 없을까? 잘 모르겠다, 진짜. 보기엔 힘들어, 헷갈려. 너무 헷갈려. 아이고. 머리가 어디라고. 셋, 넷. 이거 몇 개를 찾으면 글자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단어가? 영어로? 뭐 영어든 뭐가? 숫자 바이러스에 걸려.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나오나? 오, 6, 5, 6길이? 왜, 5 이상? 5부터? 아이, 수리가 짧잖아. 잠깐만. 만들어 본거지. 딴 게 잘 안 된다? 유도 안 되고. 지금 보고 좀. 오케이. 오, 잠깐만. 정답? 어? 정말이야? 네. 1이 있잖아, 1.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2가 있거든요? 어허. 하나, 둘, 셋, 넷, 다섯. 3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4가 있어요. 5가 있어. 1, 2, 3, 4, 5. 6이 있고. 1, 2, 3, 4, 5. 7이 있어. 소름. 아름답다. 1, 2, 3, 4, 5. 8이 있고. 9가 있고. 0이 있어. 어머. 그다음에 또 1, 2, 3, 4, 5. 9. 1, 2, 3, 4, 5. 0. 계속 돌리는 거야. 1, 2, 3, 4, 5. 1, 2, 3, 4, 5. 2. 3. 4. 5. 6. 언제까지 하는 거야? 7. 다 없어질 때까지. 8. 9. 0. 다음 1이 어디 있어? 1이 없어. 1이 없어. 0 가지 말고 9에서 1로 가면 안 돼? 그건 진짜 반칙이지. 왜? 왜냐하면 이거 가기 전에 5가 있어. 여기다 왔어, 여기다 왔어. 5가 있잖아, 여기에. 잠깐만요. 1, 2, 3, 4, 5. 여기 나는 6한 거야. 여기 5가 있잖아. 1, 2, 3, 4, 5. 1. 1, 2, 3, 4, 5. 1. 1, 2, 3, 4, 5. 정답. 5. 5. 5. 5. 5. 5. 6. 7. 8. 9. 네. 지금 1이 9개고. 그럼 이제 6의 개수를 다시 세 볼게요. 1, 2, 3, 4, 5, 6, 7, 8, 9.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숫자들을 세 보면 이렇게 0부터 9까지 모두 이 안에는 10개씩의 숫자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1과 6만 9개가 있습니다. 오, 깔끔해. 굿! 여기 물음표와 여기 물음표에 6이나 1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보면 0과 짝수는 5, 그 다음에 홀수는 X로 놨을 때 X, O, X, O, X, O, X, O, X, O. 이렇게 홀짝 홀짝의 순서대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물음표에 들어갈 건 6이 되고 여기는 2번이니까 홀수가 나오네. 네. 여기는 홀수가 나오게 돼서 대박. 홀수가 들어가게 돼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음표는 6, 두 번째 물음표는 1입니다. 대박. 밥 같아. 그럼 괜찮은 띠얼이야. 맞아요? 이거 대박 괜찮아. 홀짝. 모자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미정규 씨가 정답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подמח.